포쿠쿤도 한번 해 줄래요, 진짜? 저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. 대한민국 이거 또 뛰어나가게 만드네. 방송계에. 방송계 이거 너무. 방송계면. 유재석이 있다네. 야, 이건 어떻게 뛰어나가지? 진짜 이건 나는 아닌데. 이 사람이 그 뒤를 이을 미래다. 이건 못 뛰어나가, 아무리. 그게 나야. 빠둠 빠두비두바. 그게 나야. 빠둠 빠두비두바. 그게 나야. 빠둠 빠두비두바. 넌 아니야. 빠둠 빠두비두바. 너도 아니야. 빠둠 빠두비두바. 그게 너야. 그게 너야. 난 아니야. 빠둠 빠두비두바. 그게 너야. 빠둠 빠두비두바. 이건 인정이지. 진짜. 어떤 부분에서 유재석. 나는 형이. 웃기는 종류에서도 말하는 것도 있고. 몸 개그도 있어. 근데 둘 다 잘해. 근데 진행도 해. 잘해. 게스트를 아우르지. 그러니까 다. 사실 여기에서도. 어느 정도. 흐름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. 아니 나는 공간에서는. 서로의 어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. 그럼요. 그럼요. 근데 이게 이 코도 참 좋네. 가끔씩 하면 좋겠다. 이거 평상시에 하면 좋아요.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.